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선익시스템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가운데 선익시스템은 보아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코스피 시장은 0.35% 상승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97%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 4200억 코스닥은 양매도 3800억 선물시장 상방에 달러 선물매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선익시스템은 플러스 0.14% 상승을 해나가고 있구요 프로그램 매도는 8100조 정도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소량 전일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의 물량은 소량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드라마틱한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그냥 보아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유입이 명확하게 들어와 졌고 여기서 주가를 어느정도 방어해 주는데 그냥 우리가 단순 일반 개인이라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단순 일반 개인이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딱 정고점 언저리에 윗꼬리 체인 매물 한번 나와주고 거리를 줄여준다는 뜻 자체는 우리는 일단 첫번째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주목을 해보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거리는 아직까지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소소한 이슈거리는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만 이슈는 이슈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반응을 해주는 이슈가 있고 반응을 해주지 않는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반응을 해주지 않는 이슈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회로를 돌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필터만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이슈거리야 사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면 모멘텀거리는 명확하게 있고 그게 아직까지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에 맞는 기대감의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붙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현재 만약에 선입시스템을 들고 계시다라고 하면 여전히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의 선입시스템을 들고 있다 그러면 주일, 주, 월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어느 정도 조금 더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한들 홀딩 포지션 유지를 한번 더 수익을 극대화시켜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계매매 하시는 분들이야 전일 정고점 돌파를 할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하시겠지만 이렇게 수익 매매를 들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잠시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점이다 정도까지만 보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분지TV 지도주체도 꼭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놨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고 실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내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드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저는 깔끔하게 선입시스템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